이런 가운데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알약의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항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국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나비르의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단은 최종 임상 결과 약의 효능이 떨어진 점과 복용 시 인체에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7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세 변이 오미크론의 효력을 발휘할지 여부에 대해 제약사 머크 측은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도록 설계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몰루피나비르는 지난 10월 경증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 결과 50%의 효능으로 입원과 사망을 막았지만 최종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효능이 3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주사를 맞지 않고 집에서 알약을 먹어 치료가 가능한 만큼 여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유전자를 건드려 복제를 방해하는 방식인 만큼 가임기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한 고위험군에 한해 복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FDA 자문단이 몰루피나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면서 머크는 300만 회차분을 정부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FDA는 이와 별도로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환약에 대해서도 긴급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